저게 근데 뭐야? 당신이 새로운 마스터군요 유한교 다토 고! 아오 지효야! 예! 저게 근데 뭐야? 왜 이런데? 가보자 어? 저 앞에 있는 거 같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응? 응 장난감 같은데? 알록따록 거기 뭐가 있어 어? 소리도 나오는데? 어? 손에 차는 건가? 마시기처럼 한번 차 볼까? 오!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응?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파란 뭐가 있어? 어? 보여줄 수 있어요 어? 한번 해볼까요? 어? 어? 무슨 소리가 났어? 네 당신이 새로운 마스터군요 뭐예요? 저는 주렉스라고 해요 주라기캅스의 리더죠 우주에서 운석을 타고 떨어졌는데 저희를 처음으로 찾아내신 분이 당신이라서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와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더 있는데 마스터 찾아주실 거죠? 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주톱스를 찾았어요 마스터 그래요? 마스터 근데 주톱스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 주라기팩을 꽂아서 힘을 주세요 네 오 오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겠구나 땡큐 오 오 이 꼬맹이는 누구야? 우리의 새로운 마스터야 그래? 뭔 꼬맹이가 새로운 마스터라는 거야? 네 이 꼬맹이 잘 부탁해 으응 나도 잘 부탁해 꼬맹아 그럼 이제 주테라를 찾으러 가볼까?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어떻게 꼬맹이 꼬맹아 쟤가 바로 주테라야 네 쟤도 나처럼 구해줘 응 알겠어 우와 여기에서 왔어 응? 뭐야 왜 나는 나무에 걸려있지? 아 당신이 새로운 마스터군요 날 구해주세요 마스터 고마워요 날 구해줬군요 땡큐 나는 주라이캅스 중에 위락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요? 마스터 이제 주테고를 찾으러 가볼까요? 네 야 여기있다 마스터 제가 바로 주테고에요 주테고도 구해주세요 그래요? 어 여기 캡슐있어요 캡슐 주우세요 어 당신이 새로운 마스터군요 날 구해주세요 응 여기 마스터 주키오가 보이지 않아요 주키오도 구해주세요 으응? 둘 있다고? 몇 마리야 한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그래요? 네 가봐요 네 이게 또 주키오 캡슐을 꽂아서 주키오를 움직이해주세요 마스터 저를 구해주셨군요 우와 모두 모였다 네 이제 마스터 우리 함께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호야 이 장난감들 뭐야? 주라기캅스 친구들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이거 루니터에서요 이상하다 누가 장난감을 줬지 그냥 쫑하고 생겼어요 진짜? 네 뭔가 이상한데 그럼 한번 갖고 놀아볼까? 네 텔라 먼저 해볼게요 세 가지 모드로 변신해요 네 지금은 비행기를 푸테라논으로 할게요 우와 진짜 푸테라가 됐네 우와 고마워 날 공룡으로 변하게 해서 고마워 또 귀엽게 벌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착! 착! 음 멋있다 네 소방차에서 공룡으로 변할 것 같은데 뭐로 변할까? 한번 해보자 여기 비밀이에요 어? 뿌리 힌트? 뿌리 있는 공룡 누굴까? 누구? 어떤 공룡일 것 같아요? 궁금한데 뿌리 또 있어 여기 아! 뿌리 세 개잖아 누구지? 그러면 내가 완성된 면을 보여줄게요 비밀이에요? 네 하하하 이건 비밀이에요 그리고 네 발이에요 네 발이에요? 네 완성 이 멋있는 공룡은 콧볼수로 닮았는데 그리고 뿌리 세 개야 트리케라토스구나 응 응 멋있다 너도 기다리고 있어 어? 구급차잖아 응 와 걔도 공룡으로 변할 수 있지 예 누구로 변할까 궁금한데 비밀이에요 또 비밀이에요 또 비밀이에요? 네 한번 해보자 여기 노고 노고 일찍해? 응 목이 길찍한 공룡이야 어? 목이 길찍한 공룡이야? 응 근데 기린 같은데? 아우 노이 브라키오 맞아요? 네 기린 아니에요? 기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뭐 브라키오랑 기린이랑 닮았으니까 뭐 브라키오라고 해줄게 너도 옆에 서있어 응 구찰버스인데? 응 조금버스 조금버스 도구 큰일 조밀 공룡 크리오랑 네 오 이거 스테고사우르스? 응 맞아요 스테고사우르스구나 돌이 돌침 돌침 돌이잖아 돌 너도 옆에 서있어 이제 마지막 친구 경찰차다 경찰차는 뭐로 변할까 궁금한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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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앞다리 짧고 무시무시한 얼굴 티라노? 예! 뱀? 뱀? 우와 티라노였어 귀여워 엄청 귀여워 우와 다 먹었다 자 한번 소개시켜줄래? 네 쥬렉스는 무슨 공룡이지? 티라노 싸워 티라노? 어? 티라 티라 반가워 나도 티라논인데 탈녀 얘는 원래 히트요 히트요? 히트요? 안녕 반가워 근데 내 목이 너무 귀여워 어허 야 나 떨어지려 하지마 으악 탈녀 여기 아, 여기 태워줄 수 있네? 응 얘는 원래 쥬테라 무슨 공룡이야? 프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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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워줘 네 아하하하 얘는 원래 수톱스 수톱스? 예 무슨 공룡이야? 트리트라 이렇게 탈래 얘는 원래 수태고 무슨 공룡이에요? 수태고 우와 멋있다 우와 이번에는 우리 로봇으로 변신해 볼까? 네 우와 너는 변신해도 키가 엄청 크다 우와 오 예스 멋있다 네 변신 성공 이야 날개도 멋있고 얘가 제일 쉬워요? 네 그렇구나 얘가 제일 좋아 아 쉬워서 얘를 제일 좋아해? 응 변신해 볼까요? 네 완성 얘는 뭐죠? 주렉스 주렉스 로보트도 멋있는데? 네 주텀스 변신 주텀스는 엄청 튼튼해 보인다 주텀스 우와 이게 뭡니까? 하하하하 코뿌스도 변했어요? 하하하하 다음 친구는 주텀스 주텀스 뭐야? 얼굴 어디갔어? 아아악 괴물이야 괴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 있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너도 엄청 튼튼하게 생겼다 좋 대고 친구들 다 모아보죠 이제 우와 멋진 로보트가 됐다 이야 여기 얼굴 어디갔어요? 뭐야 얼굴 어디갔어? 스테이크 어 있었네 오늘은 주아카페 갔구나 영상은 재미있게 봤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와요 Rivera 여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